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권구현입니다. 인생 주얼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공유하는 주얼리 맛집 다이아몬드 맛집입니다. 저는 17년째 종료 3가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보시면 얼마 전에 1캐럿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감정서를 요만큼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습니다. 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GI 다이아몬드 1.05캐럿 에프칼라 SI1 등급이고요. 요 주변에 있는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들은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골라드려서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이 반지를 어제 공장에서 딱 받자마자 정말 와 예쁘다 라는 말이 제가 나올 정도로 반지가 예쁘더라고요. 18K로 제작이 되어있고 요 주변석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메인 다이아몬드는 GI 1.05캐럿 에프칼라 SI1 등급이고요. 주변에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역시 하나하나 빛을 보면서 골라드렸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의 완성도가 아주 좋아서 찾아가시는 손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받는 분 아내분 역시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생주얼리는 반지를 착용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의 인생에서 추억이 될 만한 평생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연락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별도의 시간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